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 커먼 그라운드에서 6월 말까지 일루미네이션을 볼 수 있는 스테리 블루 그라운드가 진행됩니다. 커먼 그라운드 입구에는 눈길을 사로잡는 대형 오브제가 설치됐고, 야외 광장에는 약 30만 개의 조명을 활용한 별빛 하늘이 꾸며져 있습니다. 3층에는 드나비게 펼쳐진 은하수 조명을 배경으로 식사와 커피를 즐길 수 있어 고객들에게 황홀한 겨울밤의 추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계속 넉넉하게 쳐다보면서 사진 찍었어요. 약간 눈 내리는 것 같아서 이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. 커먼 그라운드에서 만날 수 있는 일루미네이션, 스테리 블루 그라운드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.